hola !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라데온7이 출시되었고 기다리던 필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제품을 직접 리뷰해보고 싶었지만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말도 안되게 적은 초기물량 탓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사려고 해도 제품을 구할수 없는 상황이구요. 물론 살 돈이 있다는건 아닙니다. 혹시 대여해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했었던건 rtx 2080과의 대치관계였습니다. 어쩔수 없는게 전쟁의 시작은 amd의 일사수가 직접 rtx 2080을 거론하며 선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이엔드 시장을 노리고 나온 라데온7에 대부분 여광했지만 출시가격을 듣고서는 대부분 현자타임 이 왔죠. 과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라데온7은 사용자들을 다시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테크 파워업에서 공개한 벤치 자료를 참고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의 사양은 여기 나와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별로 테스트를 진행 했구요. 게임의 경우는 게임 내 최고 옵션 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고 옵션 프리셋을 적용한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한 게임중 몇가지만 추려서 나온 벤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세싱크리드 오디세입니다. ub 소프트는 ces 행사장에서도 봤듯이 amd와 상당히 긴밀히 협조하는 게임사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프레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fhd 해상도에서는 rtx 2070보다 낮은 프레임 수치를 보여줬구요. 물론 amd에서 강조했듯이 이 제품은 넉넉한 메모리를 바탕으로 고해상도 사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넘어갈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줄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qh 대상도에서는 rtx 2080보다 7프레임 가량 모자란 수치를 보여줍니다. uh 대상도에서도 끝내 rtx 2080보다 3프레임정도 부족하구요. 배틀필드5의 벤치 데이터 수치 입니다. 아무래도 배틀필드5는 엔비디아 의 성향이 강한 게임이죠. 여기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 fhd 해상도에서는 rtx 2080을 바짝 추격합니다. 2프레임정도 차이나네요. qh 대상도에서는 드디어 rtx 2080을 추월합니다. 6프레임정도 앞섭니다. uhd 해상도에서도 rtx 2080을 추월 했구요. 가장 최근에 나온 just cause 4입니다. fhd부터 uhd까지 gtx 1080ti보다 낮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네 바로 다른게임 보겠습니다. 레인보우6 시즈입니다. gtx 1080ti 및 rtx 2070보다 낮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건 완전 amd를 위한 게임이다 라고 할수있는 파크라이 5입니다. fhd를 제외하고 qhd 및 uhd에서 rtx 2080을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프레임에서 6프레임정도의 차이입니다. 평가는 다양합니다. rtx 2080보다 좋다고 평가는 쪽도 있고 이 성능에 이 가격이면 문제가 있다 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라디온7은 분명히 기존 제품들보다 좋은 제품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 가격을 놓고 생각해본다면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모델이지만 가격을 생각해본다면 글쎄요. 어쨌든 앞으로 드라이브 안정화 및 조금 더 속성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